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희암 목사님이 정강훈 씨 쪽의 사람들에게 예수비전교회 앞에서 행패부린 거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 2천만원 배상 판결이 났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 항소심인데 여기 보시면 원고가 안희환이고 피고가 정강훈, 조우행, 주옥순,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인데 정강훈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는 변호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가 정강훈 씨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크게 더 많이 힘든 것도 아닌데 변호를 하는 김에 567,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라 그러면서 변호를 안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래도 이형석도 정강훈을 위해서 이번에 감옥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윤영보, 김웅민도 참 불쌍하죠. 맨날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그런데 정강훈은 이 사람들 변호도 안 해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다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다고 해도 사실 변호사 선임한 김에 같이 해주는 거 크게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쏙 빼는지 참 정강훈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는 정강훈 위에서 했다고 하지만 정강훈은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를 생각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정강훈은 이러는데 아직도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그러고 있으니까 참 불쌍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별다른 영향력도 없고 피고 사랑제일교회 교회의 전도사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강훈 씨가 변호사를 해서 정강훈 조우행 주옥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같이 기각을 구하는 김에 윤영보, 김웅민, 이형석에 대해서도 기각을 구해야지 그래도 윤영보, 김웅민, 이형석이가 정강훈을 위해서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윤영보, 김웅민, 이형석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정강훈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법원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웅민, 윤영보가 정강훈 위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보시면 정강훈 씨가 법원에서 윤영보, 이형석, 김웅민은 사랑제일교회 전토사도 아니다. 결론은 나하고 관계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참 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정강훈 씨가. 조우행은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우행 씨는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왜 매주 사랑제일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또 이형석, 김웅민, 윤영보도 정강훈하고 관계없고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토사가 아니다. 참 이 추종자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정강훈 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우행 씨가 너하라 유튜브에서 저녁마다 추종자들 대상으로 떠드는 것은 뭐냐? 제가 그랬죠. 유튜브에서 정신 승리한다고. 법원에서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 방송에서는 조우행 씨가 저녁마다 떠드는 것은 여기 보면 쇼맨십이 포함된 발언이고 그냥 쇼맨십일 뿐이니까 발언의 문구들을 그 말 고지곳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방송에 흥미를 유발하고 추종자들 정신 승리의 응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쇼맨십이 포함된 발언일 뿐이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추종자들도 그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답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방송 보지 마세요. 실제로 쇼맨십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일 뿐인 건데 그거를 뭘 듣고 있고 추종자용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우행은 실행도 안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분들도 이걸 아시고 이제 유튜브 그만 보시고 정신 승리 그만하세요. 그냥 추종자들 정신 승리 위한 방송이니까 그런 방송을 왜 보고 맨날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습니까? 조우행 씨도 추종자용 정신 승리용 방송 그런 거 그만하고 추종자들 좀 그만 기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피고 정강훈 씨가 주장하는 것은 정강훈 씨는 사랑제일교회의 대표가 아니래요? 단임 목사 아니래요? 그런 곳에 왜 교회를 다니고 그런 곳에 왜 헌금을 합니까? 나중에 정강훈 씨는 사랑제일교회하고 관계없으니까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정주권 씨가 당회장이고 법률상 사랑제일교회의 대표라는데 이 사람도 지금 감옥 같잖아요. 정강훈 씨는 아직도 정주권 씨 더 이용해 먹을 게 남았습니까? 무슨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또 뭐 정주권 씨 대신 다른 사람 바지 목사로 세웠다면서요. 정강훈 씨는 아무런 책임은 안 지고 헌금도 내 마음대로 세습까지 하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 책임은 다 바지에게 넘기겠다.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피고교회의 사랑제일교회의 대표가 정강훈이 아닌데 사랑제일교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참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씨가 사랑제일교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맞습니까? 추종자 여러분들 이렇게 양심 속이고 거짓된 게 교회고 목사고 당신들이 기독교인들 맞습니까? 그러면서 500억 챙기고 기독청 헌금 챙기고 교회 돈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럴 때는 교회 당의장입니까? 아들, 딸에게 세습하고 이럴 때는 교회 당의장이고 책임질 때는 사랑제일교회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죠. 이성희는 뭐라 그랬어요? 항소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성희는 안 보이고 정강훈은 이성희 핑계를 댑니다. 이성희가 재판 한 번도 안 나가서 너무 불성실하게 해서 다 져버렸다. 다진 거 아니라면서요. 유튜브에서만 가스라이팅 시키고 추종자들한테 큰소리 치던 이성희는 어디 갔습니까? 이성희 때문에 다 져버렸다는 정강훈의 말과 뭐 항소하면 된다는 식의 이성희 말 완전히 180도 다르죠. 이 말은 정강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성희가 한 번도 재판을 안 가가지고 원고 안희한 목사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버렸다. 그런데 이성희는 계속 그냥 유튜브로 추종자들한테 거짓말하죠. 이성희 실체도 알고 이제 좀 추종자들도 그만 속아요. 이게 정강훈 집단의 민낯입니다. 정강훈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야 불쌍한 이성석 김웅민 윤영보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다 내 책임이고 내가 또 책임지고 변호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책임 없고 이성석 김웅민 윤영보한테 책임을 돌려라. 이성석 김웅민 윤영보가 나하고는 큰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성석 김웅민 윤영보도 정신 차려요. 변호하면서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해주면 되는데 이성석 김웅민 윤영보는 정강훈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변호도 의도적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조우행도 사랑제일교의 목사 아니고 정강훈도 법적으로 사랑제일교하고 관계없고 이런 교회를 왜 다닙니까? 법정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유튜브에서는 그냥 추종자용 한번 선동했을 뿐이고 유튜브 말은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말인 것을 듣는 사람들도 농담 삼아 듣는다. 그런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참으로 참담하고 오늘 정말 이 민낯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좀 깨어나시면 좋겠습니다.